자 지금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가지 뉴스나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게 뭡니까 이 언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지금 대형 후재가 나왔습니다 10조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왔고 이 중에 3조는 3개월 안에 매입을 해서 자사주를 소각시키게 됩니다 굉장히 큰 대형 후재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는 천지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매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 삼성전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외인입니다 절반에 들고 있단 말이에요 비중 절반에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삼성전자 주식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이유는 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요 여기 삼성전자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닙니다 뭘로 수익을 가져가요? 파생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갑니다 지금 최근에도 과도하게 주가를 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현물을 눌러서 지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지수로부터 파생된 게 파생상품 시장이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수 떨어지고 이제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쇼패팅을 한 거죠 주가 떨어진다 삼성전자가 떨어진다에 베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가 진행이 된 거예요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기일 전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눌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많이 들고 있는 이유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매수한 이유는 지금 이 지수를 관리하기 위함인데 지수를 왜 관리를 하느냐 이 파생시장에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지금 이 파생시장의 규모는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시장과 차원이 틀립니다 거래대금이 하루에 1, 2조가 아니고요 매도 거래대금만 20조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현물은 뭐다? 부가적인 거고 외국인들한테는 이게 우선이다 여기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했는데 옵션 만기는 끝났습니다 12월 14일 내마녀의 날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선물까지 이제 이 포지션이 끝나요 청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14일 전에 청산 전에 이 외국인들은 이미 포지션을 변경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과도하게 빠진 구간입니다 과도하게 빠졌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 롱을 배팅하는 게 좋겠습니까? 숏을 배팅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롱에 배팅을 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에 배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숏에 배팅한다 푸드옵션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떨어진다에 배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뭐가 더 확률이 높을까요? 뭐가 더 올리기 쉽고 수익을 극대화하기가 좋겠습니까? 리스크 없이 당연히 롱이죠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과도하게 빠진 구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너무 좋다 근데 여기에 대형 호재까지 터졌습니다 10조 자사주 매입 즉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인데 왜 지금 주가를 누르고 있냐 외국인들이 왜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하지 않고 있느냐 자 지금 이 선물 포지션 청산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포지션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와줘야 됩니다 개인들이 물량을 던져줘야 뭐 할 거예요? 던져줘야 뭐 할 겁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개인들을 흔들어 놔야죠 지금 이 기준을 무너뜨려 놔야 된다 심리를 무너뜨려 놔야 외국인들이 매집할 때도 편하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이유는 바닥에서 지금 쌓여있는 이 선물 이 물량을 청산을 시키고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뭐 할 것이다? 개인들의 물량을 받고 올릴 것이다 지금 신용 물량도 사실 쌓여있는 상태고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쉽게 매도를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금 이 바닥 구간에서 최대한 변동성을 만들 것이다 주가를 누른 이후에 지금 선물 옵션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포지션을 변경을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 공략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뭘 확인을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바닥을 잡아주는 이 포지션을 확인을 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형태로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섣부르게 매수하면 안 된다 수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금은 어때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된 자금 안에서 최적의 타점을 잡아야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손실을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타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세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손실이 커진 상황이 됐어요 단순히 기업 가치 대비해서 과도하게 빠졌다 과대 낙폭 구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삼성전자를 접근하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손실이 커진 상황이시죠 지금 여러분들 본전이 아직 머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전에 사실 매도를 할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중장기 관점으로 이 기준을 세우고 접근을 했는데 본전에 매도를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 시간만 날리는 꼴이죠 저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을 하면서 수익을 이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타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입 대형 호재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바닥을 확인을 하자 어차피 삼성전자 진짜 바닥을 잡아줄 수 있는 주체는 외국인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 제가 주주분들과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짜 바닥이 곧 나올 거니까 이 바닥을 우리가 확인하고 과감하게 진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진입하실 수 있는 가격이 오면 제가 이 가격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 원 말씀을 드릴 거고 또 여러분들이 매도하셔야 되는 구간이 온다면 제가 매도가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 매도 타점이 궁금하다 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또 어떤 재료와 이슈 일정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제 번호 010-5912-8706번으로 문자로 삼성 문자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고 이 답장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간인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리는데 제가 구독자분들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 구독 버튼과 이 좋아요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빠르게 답장을 드릴 겁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무료인 만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 딱 남겨주시면 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장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두 글자 요청하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은 제가 준비한 이 자료도 가져가세요 이 자료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제가 쓰고 있는 기법과 검색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평생 주식을 해나갈 텐데 이 주식을 하는 목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을 꾸준히 증대시키고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함인데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국에 잃을 수밖에 없고요 이 수익을 꾸준히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이걸 만드는데 이 기준을 만드는데 이제 1억 넘게 깡통을 찾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가 쌓아왔던 노하우나 기술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이걸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면서 이따가 한꺼번에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끝까지 집중하시고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매매에 적용을 하면서 사용을 했던 기법과 검색기 제 노하우와 기술들을 여기에 응축을 시켜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뭐 기법 강의를 듣거나 검색기를 사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백만원 누군가는 천만원 주고 이 매매 기법이나 뭐 검색기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건 제가 실전 매매에서 적용을 하고 지금도 제가 전업을 하면서 쓰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져가셔서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평생 주식 무기가 될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안에 다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렵고 복잡한 거 싫어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여기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매매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에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지 체크를 하고 매집 물량을 체크하고 개미 털기를 확인을 하고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한다 이걸 저는 마그마 시작자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진입을 할 거고 이 타점을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단타를 치시던 뭐 스윙을 하시던 장기 투자를 하시던 그 방법에 맞게끔 이 마그마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이 노하우를 이 기술을 여기 안에 다 담아놨습니다 정말 상세하게 글과 또 예시를 드러났으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여러분들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종목 찾기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건 제가 검색기로 좀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검색기 내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마그마 시작 자리를 찾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따른 이 매매 기법의 차이점을 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누군가는 단타가 성향에 맞고 누군가는 스윙이 맞고 누군가는 장기 투자가 맞아요 그래서 그 방법에 맞춰서 여러분들 이 포지션에 맞춰서 제가 이 매매 기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가셔서 익히시면 되고요 이것만 익히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실전 매매에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 예시 다 여기 안에 넣어놨고 이 검색기 파일도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기법 자료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번호 010-5912-8706번으로 문자로 지금 선물 문자로 이제 선물이라고 주세요 선물 선물이라고 이 두 글자 딱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분들 한해서 바로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 파일 보내드릴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받아가세요 진짜 이것만 익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법, 강의 뭐 이런 거 사지 마시고 돈 주고 사시지 마시고요 이거 여러분들 돈 잃는 일이에요 이 기법, 제가 이 검색기 제가 쓰고 있는 거 실전 매매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드리는 거니까 이거 놓치지 말고 받아가셔서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자산을 꾸준하게 증대할 수 있는 이 무기를 여러분들만의 기술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제 번호 010-591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